6편 끝나고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들 이렇게 쉽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생윤도 쉽지 않았고 윤사도 쉽지 않았고 그런데 현역 분들이 좀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N수생 분들도 물어봤더니 개념 정리가 끝난 수험생 분들은 조금 어려워했던 분들이 많이 있고 기출 분석을 잘 애일하게 하셨던 분들께서는 기출에 나왔던 선지들이 많이 재반복된 케이스라 그렇게 많이 어렵게는 느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현역 분들 이야기만 중점적으로 놓고 보면 1컷이 분명히 4,5,4,6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N수생 분들 이야기를 종합시켜 보니까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사이트에 4,7,4,6 이렇게 나오지만 4,6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6편이다 보니까 내려갈 수도 있고 1등급하고 2등급하고 등급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1등급 라인은 N수생들이 올려놨지만 2등급은 좀 떨어질 수 있다. 1등급 컷도 좀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죠. 어제 내용들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어제 딱 시험 끝나고 애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분명히 강의 때 얘기했지만 마침표까지 사랑하면서 읽지 않은 자는 답안지 보고 깜두를 했을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는 5번이 확실히 정답이라고 써놨는데 왜 정답이 3번이지? 그런 케이스인지 출제자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면서 어처구니 없는 케이스 문항들 여러분 마지막에 모의고사 수업 들으신 분들은 모의고사 3회 진행하면서도 쉬운 문제일수록 검토를 잘해라 라고 해서 출제자가 함정을 파놨던 문항이 8번 같은 케이스. 8번. 생윤이 8번 같은 문항들은 얼마나 꼼꼼하게 제심을 잘 읽었는가라는 것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답을 5번으로 써놓고 전혀 검토를 안 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이들 계셔가지고 이런 거 채점하다 보면 5번 딱 써놓고 정답지 보면서 왜 정답이 3번이지? 내가 잘못 봤나? 윤사 정답지 5번 채점하나? 착각 속에 아니구나. 어제 많이 봤어요. 8번도 틀리면서 9번 틀리고 10번 틀리고 8, 9, 10 틀리고 시험지 9기 내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8, 9, 10번이 어렵다 보니까 문제를 풀면서 11번 가가지고 11번이 안 읽히기 시작하는 거지. 뭔 진짜 개짜죠? 뭔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인생도 브레이크 걸리는 그러면서 많은 어제 욕을 쏟아내시면서 또 당황하셨던 분들은 15번은 어제 15번은 포털사이트에서도 노직이 무슨 정형적, 비정형적 이야기한 적이 누가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니지만 누차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노직의 정형적 원칙과 비정형적 원칙의 개념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이 개념을 쉽게 문제를 풀었을 텐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어렵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번 상당히 어려워하셨고 뒤에 문항에 나와 있는 17번 문항 같은 경우도 칸트하고 연구평화론, 칸트의 연구평화론과 정전론 문제는 꼭 구분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출제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문항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이번에도 N수생분들을 또 괴롭혔던 것은 5번 문제에 나오는데 작년 2019 대수능에서도 앞장 3번에서 내 인생의 태클을 거시더니 5번이 또 나왔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신유형으로 등장해가지고 니보하면 항상 강제력, 선의지의 통제 이런 걸 외웠는데 말했잖아요. 생윤을 암기하고 문제를 풀면 망하기 딱 좋은 과목이다. 그래서 어제도 여러 가지 글들이 생윤은 그만해야겠다. 통수를 또 맞고 지금 과목을 바꿔야겠다. 그런데 지금 과목 바꾸면 어떻게 할 것인지. 200일도 안 남은 이 시점에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바꾸면 안 되고 기출 선지가 어떻게 재활용됐는지를 잘 파악해드릴게요. 5번하고 이제 좀 사악한 문제가 생윤, 윤사 둘 다 나왔는데 6번 같은 문제들은 이제 이건 진짜 오지선다도 아니고 십지선다도 아니고 다양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니까 다 물어보려고 문제를 만든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제 보면서 이건 진짜 사악하다. 벤달그램까지는 이해는 했지만 옛날에 그 적어도 3명보다 더 사악하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중에 지금 3명의 사상가를 다 알아야 되니까 비판점까지 생각해서 십지선다를 넘어가는 아주 대표 사악 문제가 윤사하고 생윤에 펼쳐졌던 거죠. 그래서 좀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 문항의 선지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가 제대로 펼쳐진 문항이었습니다. 기존의 6평과 다르게 난이도가 어려웠던 이유는 기존의 6평들은 항상 어땠냐면 난이도 잡는 문제를 한 3문제 정도 출제를 하고 킬러 파트, 우리가 생각하는 분배 파트랄지 시민불복종, 해외원조, 그 다음에 환경윤리 파트, 사회정의 파트, 이런 것들, 형벌 파트 이런 내용 등의 주요 킬러 문항이 한 3문항 정도 나왔는데 그거 이외에 솔직히 이번 6평 문항을 딱 보면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생윤스러운 문항들은 전혀 없었어요.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집 짓고 사는 거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항도 심지어 20번 소비 문항 자체도 강의 때 이야기했듯이 윤리적 소비와 합리적 소비의 공통점을 잘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은 2번에 정답을 막 향하면서 틀렸던 케이스들도 있어서 그거 이외에 진짜 인간관계 문제, 그런 문항 딱 하나 있었죠. 행운의 럭키 세븐 7번, 잠깐 숨쉬는 7번 문항은 제시문 볼 필요 없이 그냥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착한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서 어렵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문항부터 한번 보면 1번 문제 되게 중요한데 1번 문제는 풀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행하게 출제가 되었다. 그런데 1번 문제는 만약에 대수능, 그러니까 6평을 우리가 분석하는 이유는 어떤 선지들이 대수능의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1번도 분명히 숨은 코드가 있습니다. 수험생 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첫 번째, 가나 입장에서 가, 윤리학은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학같이 인간이 준수해야 할 근본적인 도덕 원리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주요한 과제로 삼는다. 여러분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 평가원에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항상 포인트 준다니까 주된 바. 이론 윤리학도 이론과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천 윤리학도 이론과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된 바라는 단어를 꼭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 원리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주요한 과제로 삼는다. 이론 탐구를 주요한 과제로 삼으니까 이쪽이 이론 윤리학이 되는 거고 윤리학은 생명윤리, 환경윤리, 정보윤리 그래서 대표적인 실천 윤리학 입장이죠. 두 가지 이상의 학문과 밀접해 타는 거. 이게 학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성격을 드러낸 거. 이게 실천 윤리학이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영역이고요. 여기도 학제적이고 윤리 문제 해결에 여기 별표 여기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연구해야 한다. 이런 문항들을 여기다 코드를 집어넣는 것은 이번 연계 규제도 그렇고 자료에서도 그렇고 개념 때에도 1강 20번 OX 퀴즈 문제로 냈을 때 많은 질문이 지금 인강에서도 쏟아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천 윤리학이잖아. 실천 윤리학에서는 윤리 문제 해결이 우선적 관심 이거 지금 연계 규제 내용으로 보면 무슨적 관심이냐면 1차적 관심이라고요. 실천 윤리학에 있어서 문제 해결은 1차적 관심사고 윤리 이론은 2차적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수험생들이 이야기할 때 실천 윤리학은 1차 윤리 이론이 있고 2차가 문제 해결 아닌가요? 이건 시간적 선으로 여러분들이 따지는 거고 중요도를 놓고 봤을 때는 실천 윤리학의 1차적 관심사가 문제 해결이고 2차적 관심사가 이론이라고요. 실천 윤리학은 1차적 관심사로 이론을 가져다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윤리학이다. 틀리는 내용이에요. 이거 그대로 수능 때 내리려고. 내려놓고 나면 뭐가 1차고 뭐가 2차인지 언제 내냐. 6평 때 분명히 큰 거를 줬다는 게 평가하면 충분히 디펜서가 가능해져요. 윤리적 문제 해결이 1차적 관심사다라는 것. 그다음에 1번 내용 보면 최근 트렌드는 메탈윤락 문제가 상당히 작년에 많이 나왔지만 여기 1번이 나와 있는 도덕관습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라고 했고 강의 때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술 윤리학자들이 기술하는 사실은 자연과학의 사실이 아니라 도덕적인 현상입니다. 기술 윤리학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꼭 이거 염두해 주실 부분이 기술 윤리학자들이 기술하는 내용은 가치 중립적 수로로 끝나긴 하죠. 그렇지만 기술 윤리학자들이 기술하는 사실 자체는 가치를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함축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한다고 해도 전혀 틀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 도덕관습 자체가 가치 함축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중립적 사실은 자연과학의 사실이에요.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참 이건 가치 중립적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관습과 도덕적인 현상은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부호님한테 효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 효를 중시한다. 효를 가져다가 선하다라고 보는 문화가 있다라고 가치 함축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거지 가치 중립적 사실을 기술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 함축적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무엇을 기술하는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평 때 나오거나 수능 때 나올 수 있는 내용 중 하나죠. 기술 윤리학 가지고 함정을 만들면 그렇게 문제될 수 있고 나에서 가에 있어서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이거는 이론 윤리학이 또 아닌 이유가 학문적 성립 가능성은 메타 윤리학이 하죠. 학문이 성립 가능하려면 지식이 성립 가능해야 되고 지식이 성립 가능하려면 명제 성립 가능성들을 연구해야 된다. 명제 성립 가능성은 이미 2017 구평 때 출제되어가지고 사실 명제가 당위 명제로 연역 가능한지 명제의 연역 가능성, 학문적 성립 가능성 이런 것들은 메타 윤리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2016년도의 트렌드와 2017년도의 트렌드는 뭐였냐면 메탈 약을 가져다 문제를 만들면서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따져봤더니 윤리 따위는 학문이 아니다. 윤리 따위는 학문이 아니라 감정 표현이나 명령일 뿐 이게 2016년에 출제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2017년 6평 때는 이걸 출제시켜가지고 인지주의, 비인지주의, 정서주의하고 지금 규정주의 입장을 출제했던 바죠.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서 생긴 출제잖아요. 솔직히 나도 윤리 전공하면서 열이 받았지. 윤리가 무슨 감정 표현이나 명령일 뿐. 맨날 시험지 들고 야 이거 봐라 엄마 아빠가 풀 수도 있어. 엄마 아빠가 시킨 거 다 풀면 돼. 이제 그런 문항들 좀 솔직히 배제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 느낄 때 생윤의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이유가 어제 시험지가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본때를 보여주마. 너무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이러면 안 돼 지금 내가 볼 때 윤사는 미쳤어 지금 3번 보시면 윤사 같이 봤어요? 윤사 같이 보시면 잘 보셨어요 윤사? 봤어요? 정치적 자유주의 맞았어요? 롤스라고 생각하면 그것 우리 윤사 모의고사 보기 전에 구성적 공동체 그래서 윤리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제적 용과가 필요하다. 1번 되게 쉽잖아요. 쉬운 문제 안에도 코드가 숨어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잘 정리해 놓으시고 4번 윤리적 문제 해결은 가치를 분별하는 과정과 무관하다? 그럴 수가 없이 윤리적 문제 해결은 가치를 분별하는 과정과 유관할 수밖에 없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어떤 것들을 인생에서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 윤리학은 도덕언의 의미 분석을 중점 과제로 삼는 것은 메탈 약자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연계교제에 지금 수특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윤리학은 사실이 아니라 당위의 기초에 성립된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의 기초에 성립된 학문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 인간이 이기심을 추구한다. 인간이 이타심을 추구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지? 라는 걸 사실으로 기술하는 학문이 윤리학이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당위의 기초에 성립된 학문이 윤리학이라고. 그것도 선지로 내려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문항이 쉽게 풀릴 때도 있겠지만 다양한 요소들을 담고 문제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 포인트 짚어 가시라고요.